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남해산 참괴불 여기 3마리는 평상시에 먹는 그 괴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구워봤어요 초장하고 기름짱 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탐스데로레모 입안에 찢어져서 더 맛있게 잘 먹어야 해요 치즈가 진짜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완전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비교해볼께요! 비교해볼께요! 되게 작다! 비교해볼께요! 이게 훨씬 맛있어! 고소한 양념이 진지한 맛... 진짜 매운 맛을 구입해서 먹기 전에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한 양념이 들어있어요! 불닭소스는 정말 맛있다고 했잖아요! 고소한 양념이 너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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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맛 3명이나 5명정도 손처럼uLife 괜찮은거 싶어요 오.. 요란? 오이유 뱃산뭐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구운 것도 진짜 맛있어요 치킨은 치킨과 양념을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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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많이 잘라준다 이 면은 국물이 잘 어울린다 야겟은 가르마가 잘 어울렸어요 안 돼 그냥 먹어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랍스푼이 좋지 않으면 먹었죠?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까 봐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쫄깃하고 맛있게 먹었어 근데 뭐 먹었을까? 드디어 먹었을까? 근데 다 먹었을까? 진짜 맛있다 그리고 너무 맛있었을까? 나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도 맛있어 먹었을까?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시지 너무 맛있는데 각도가 잘 맞춘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고 맛있게 먹으니 더 맛있게 먹었네요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어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저는 일단 다 먹으려고 하는데 많이 먹으니까 이제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이번에는 다 먹으려고 하고 또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요 먹으려고 하는데 다시 먹으려고 하세요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단무지는 아직도 먹으려고 해요 다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디아주를 많이 먹었어요 저는 다 먹었을 때 그래야 contradiz 이사lic에 생뜰가 동시에 주문하면 그리고 남은 것같은 맛은 날개가 흥미를 많이 먹었고 오는 것같은 맛은 매운 맛이에요 매운 맛은 진짜 잘 먹었어요 이 맛은 매운 맛이고 매운 맛은 매운 맛이에요 매운 맛은 매운 맛이에요 불쩍 끝! 매우 매워진 고기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참게불을 먹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접하는 그 계불보다 훨씬 훨씬 맛있어요 식감도 훨씬 좋고 진짜 비교도 안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에선 지금 이맘때 시장 가면 있거든요 계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게불 보이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강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